안녕하세요. 턱허입니다. 새롭게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한 강좌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배워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배워야 하는가?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베이스가 되는 지식이다. 저는 이렇게 4가지 단계로 프로그래밍 지식에 대해서 4가지 단계로 생각하는데요. 밑으로 갈수록 베이스고 위로 갈수록 실무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문법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실무에 가서 툴과 프레임워크 사용법에 대해서 하는 순으로 중요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에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이 포함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실무에서 중요성을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맨 위에 툴과 프레임워크 사용법이 가장 중요할 때고 그 다음 설계, 자료구조 알고리즘, 문법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실무에서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만 하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우리가 기반이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지식을 쌓으면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빠르게 변화,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툴과 프레임워크은 계속 바뀌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사용했던 툴과 프레임워크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계속 바뀌고 있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기반이 제대로 다져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이게 왜 이런지, 뭐가 다른지, 어떤 점이 더 좋아지고 어떤 점이 더 나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핵심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만 보면은 보다 보면 계속 새로운 툴에만 적응하는데 급급하다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기반이 튼튼하게 돼 있으면 어떤 툴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툴하고 프레임워크를 할 필요가 없고 우린 기본부터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 네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 네 가지를 다 하셔야 되고요. 기반을 탄탄하게 다질수록 좋다. 그래서 자료구조 알고리즘 공부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 하셔야 되는 거고 동시에 진행하셔도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툴과 프레임워크, 많이 사용되는 툴과 프레임워크 공부도 하시면서 자료구조 공부도 하셔야 되고 설계, 디자인 패턴이죠. 디자인 패턴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산 시스템 설계 같은 것도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요. 백렌드 엔지니어를 하고 싶어 하시면 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게 많죠. 프로그래머는 공부하는 직업이니까 자 그리고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료구조 알고리즘은 언젠가는 나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미 프로그래머로 현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도 자료구조 알고리즘이 약하다 생각되시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직 취업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더더욱이나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딩 테스트라고 해서 코테 시험 많이 보죠. 코테를 통과하시려면 자료구조 알고리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코딩 테스트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데 너무 시험 위주로 이렇게 주입식 교육으로 치단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에 코딩 테스트가 이제 본인이 그냥 시험 쳐가지고 특정 일정 커트라인 점수를 넘는 그것만 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트라인 스크리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스크리닝 어떤 지원자들 중에서 지원자가 100명이 지원했다. 그럼 한 10명 정도 10에서 20명 정도로 줄이기 위한 스크리닝으로 코딩 테스트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심층 면접으로 1대1 면접관하고 면접장하고 둘이 같이 들어가서 문제를 주고 이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 보는 형태가 더 알맞다고 보는데 실력을 검증하는데 요즘에 좀 코딩 테스트로 많이 된 부분이 있고 이게 약간 시험 보듯이 하기 때문에 약간 쪽집게 강의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는 지향하고 싶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실무에서 사용되는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그리고 원리를 파악하는 데 집중적으로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구조라는 건요 영어로 하면 데이터 스트럭처고요. 데이터라는 거는 자료라는 뜻이고 스트럭처는 구조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료들을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장할 거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진열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물건을 진열할 것이냐에 따라 다 틀리겠죠. 가령 예를 들면 가나다 순으로 진열한다든가 최신 상품 순으로 진열한다든가 아니면 잘 팔린 상품 순으로 진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니면 카테고리화해서 품목별로 지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그 가게의 형태 가게에서 파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진열하는 방식도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열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고 각각의 가게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형태로 취사 선택해서 진열을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도 똑같아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형태와 장단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각의 형태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 상황에 맞는 자료 구조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인 형태로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프로그램이 필요한 효율적인 형태라는 거죠. 어떤 정해진 정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각 프로그램마다 필요한 형태를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료 구조는 어레이, 링크 리스트, 트리, 그래프, 맵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나갈 거고요. 중요한 것은 각 자료 구조의 장단점, 원리를 파악하셔야 자기의 문제 상황에 맞는 자료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자료 구조가 있고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죠.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 모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의 모음이다. 과거부터 컴퓨터 공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각각 프로그래밍마다 요구되는 문제 상황이 다 다른 거죠. 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카테고리라이징 해가지고 분류를 시켜보면 어떤 비슷한 형태로 문제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태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해결 방법들을 찾아 놓은 게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가령 정렬이라는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데이터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아니면 길찾기라는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길찾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효율적인 길찾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AI라는 문제 상황이 있을 때 AI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등 많이 있겠죠. 그 문제 상황에 맞는 각각 범주에 따른 해결 방법들을 모아놓은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프로그램 하시면 각 프로그램마다 주어진 문제 상황은 전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유니크한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범주로 묶어보면 어떤 비슷한 범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알고리즘을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처한 문제 상황에 비슷한 형태로 아 이거는 길찾기를 응용하면 되지 않을까. 아 이건 정렬 방법을 응용하지 않을까. 아 이건 AI에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분류된 형태의 알고리즘을 많이 알고 있으면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알고리즘 내용을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구예요. 도구.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잘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를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도구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서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형태로 여러 도구들을 배워놓고 익혀놔야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죠. 내가 실무에서 코딩을 하는데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이 항상 쓰인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떨 때 많이 쓰이지 않아요. 사실은. 한 일하는 비율로 보면 60% 정도 툴과 프레임워크 사용하는 데 사용되고요. 한 20% 정도. 내가 일하는 시간에 한 20% 정도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고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내 도구들을 많이 알아놓고 있으면 내가 적절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 코딩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작은 부분에서 효율적인 형태를 찾아내는 거. 그게 더 나은 프로그래머가 되는 길이고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길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